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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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스가 OKT의 회심의 한 장의 카드가 되었습니다 미드쪽으로 사일러스가 터패 상대할 때 로링을 따라 갈 때 로밍을 따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나올 수 있구요 그리고 사이드 갔을 때 나중에 사일러스가 나를 잡아먹는 구도도 종종 보여주거든요, 소독이 되면서.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썸머 스플릿! 자, 오늘의 단독 매치죠. 코로나 이슈로 연기되었던 연기 매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통신사 더비저 T1과 KT, KT와 T1의 대결입니다. 바텀 주도권을 기반으로 아래쪽 바위계 쪽의 와드를 통해서 볼리베어의 동선까지 확인한 기원인데요. 미르를 누리는데 나이팬 언니 글킥! 레오나가 끊었고! KT! 살아가는 각을 레오나가 끊었고 장막이 있나요? W 스킬 있나요? W 와있을 때 탑에서 캡슐을! 자, 방금 좀 상황이죠. 미르가 먼저 텔레포트로 맞고 델텔레포트 반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워놨다가 같이 그러면 더 최악이죠. 두 명이 잡혔으니까요. 맞습니다. 사실 미드라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배력 없는 팀 혼자 라인 관리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레오나가 로밍을 한 네 번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원딜 입장에서는 아, 그만가 하고 싶을 텐데 득점을 하니까 맞습니다. 골을 넣으면 수비수가 나가도 할 말이 없고 있습니다. 자, KT! 첫 그레곤을 망하게 가져가는데 성공합니다. T1이 탑정글 쪽에서 골드를 좀 많이 먹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나 속내는 신성화 파괴자를 뽑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 나 앞으로 뛰었습니다. 미니 나를 일단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어? 전멸? 20킬이. 그렇죠. 자, 투자값이 커요. 캐슬을 캐슬을. 캐슬을. 그리고 싸인으로 잡아먹고. 빅라의 반격. 아, 나를 잡아먹었어요. 아, 빅라까지 이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빅라의 반격이 너무나도 매서웠다고 볼 수 있겠죠. 야, 고점에 빅라 진짜 무섭네요. 맞습니다. 자, 역시 미드의 주도권은 요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겠죠. 네. 용이고, 뭐 드래곤이고, 전령이고, 전부 다 KT가 일단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셔닝을 하고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레오나우의 움직임이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 것은 계속 부족한 부분의 시야를 뚫어주거나 내 원딜이 CS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일 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카이사 CS가 분당 CS가 10개 찍으면서 1등이거든요. 맞습니다. 대려 혼자 있었던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즈리얼보다 CS를 앞선다? 네. 연비자가 상당히 성공적인 라인전을 잘 버텨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보시면 됩니다. 아칼리도 이제 암살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와... 오우... 자 là. 준위로 빛 나왔네요. 코lla에는 여탈 빛나였거든요. 와 캐슬 바 Eckstein 무비 잘 총river 들어가나요? 도조갑 돌았거든요 이 스킬 돌았거든요 추가 싸움 없이 마무리는 게 KT 쪽에 있을 것 같다 저는 반대예요 아 반대인가요? 아 잘렸는데 무슨 KT입니까?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에요 자 바텀 쪽에서 표정 이거 한번 어틸 수 있나요? 자 위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벤잇장 팀 우와 강한데 한둥아 아 타이밍이 좀 늦었고 W 돌아서 지금 피읍했구요 사일러스 5대3 싸움이었어요 동시에 4명이 병을 넘어온건가요? KT? 나르에 전멸이 빠졌습니다 오오 KT 자 KT 본인들 컨트롤 속도도 빠르죠? 우리 꽉 붙으면 안져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정도 힘 차이가 많나 싶은 의구심은 분명히 있으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핀라아 아니 사일러스가 너무 세요 타이밍이 심하구요 이왕 카이사 무빙 대박이었구요 원할 타이밍이 아니었고 이건 지금 무조건 도망쳐가기거든요 와 이거 KT 지금 경계로 대박인데요? 엄청납니다 네 분노조절 잘해 분노조절 장인 로치가 순한 맛으로 네 상탈을 열어버리고 순식간에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아 이어서 킬레콘까지 사일러스 사일러스 오구요 이거 버섯코 살 수 있나요? 자 바로는 계속 치고 있죠 아컬리를 잡아냈습니다 좋은 플레이 아 이 바로는 내줄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네요 이게 급해요 진짜로 이게 이렇게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일수록 근데 그 사일러스가 존야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턴은 무조건 버틴다라고 봐야되고 맞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지금 위치선정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T1은 상대방을 빨아내리면서 싸워야됩니다 맞아요 어 레벨거든요 사일러스 들어가면서 진단이 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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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수하나요? 아 빙다 먼저 끊기고 KT 로치까지 이러면 사용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아 이거 또 스틸을 하기도 부담스러오게 지금 바로 아 힘드네요 힘들어요 참 전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적인게 어쨌든 버스킬 선수가 뭔가 좀 킥을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네 투표가 지금 라인전단계 에 오 W를 맞췄어요 하이브리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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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이브리드 정답적인 플레이 라는게 지금 라인을 썼을 땐 그때가 각을 한 번씩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4사명이 똘똑 뭉쳐가지고 오디를 치면은 바론 옆에 저 와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레이블 센터 뒤로 네 옆쪽은 각을 보고 있고요. 정보를 주고 있어요. 몇 명이 치는지도 알고 있어요. 오디에오 이길 수 있나요? 저는 오디에오 절대 못 이길 것 같거든요. 바롯리는 아! 있다! 바론 좋고! 자 레이블 지리! 아니! 버서커를 물었어! 아 이거 심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가들어가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KT! 에스퍼를 제외한 전원이 잡히고 맙니다. KT! 올 시즌 KT의 최고 경기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와 KT 강하네요. 가장 해야 될 플레이만 했고 가장 깔끔한 군더더기가 없는 플레이를 KT가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와 이번 시즌 사실 왕을 잡아라 그런 식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왕을 도전한 팀 몇 팀인가요? 넥터스 깨지면서 но opp층 GG 오늘 만큼은 하이브리드의 안정감이 더욱 빛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서퍼를 많이 로밍을 다녔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타 캐리하는 원딜런은 정말 최고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빙나 모지 않을거라고 Gib낙枝 Ah Amb 쏘고있네요 라인더 당연히 무너지지도 않고요 사이드 운영 그리고 라인 운영까지 잘 배우면서 극성장에서 지금 또 노데스죠 빅라의 약점이 집어진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빅라하면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만든다 였는데 지금 노 리스크 지금 빅리턴이에요 맞습니다 리스크 높은 플레이를 해봐야 결국 고점이 높은 거거든요 실수는 보완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